요즘도 저런걸 하네 놔둬! 공짜로 집어넣어 소속도 하고 겁쟁이도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일부러 휴대폰은 그 재개통 아 그리고 넥스트로피 I'm hungry! 속았지? 속았지? 에헤헤헤 김이야! 넌 속았지? 방천하우! 사신다! 안 돼!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음 I'm happy but very tired I like chicken I don't like English study Thank you I love you Oh thank you Martin Scorsese Thank you Thank you